I still need to recover from my another lover Would you be here for me? Never met your parents, not even your mother But let's see where this leads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아 여러분 제가 방금 전까지 렌탈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새로운 배경으로 말하는 것까지 찍고 싶었는데 착장하는 걸 찍다 보니 시간이 그냥 가버렸지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아쉬워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예고를 했었던 봄 패션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한테 패션하울 해달라는 마이닝들의 요청이 그동안 꽤 있었거든요 브랜드부터 쇼핑몰까지 다양하게 아주 저의 폭풍 쇼핑 어떤 걸 했는지 보러 가십시다 가장 첫 번째는 짜잔 트위드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레이스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엄청 깔끔하고 뭔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미니멀한 디자인의 트위드 자켓을 구매를 해봤어요 카러도 없는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고 어깨에 과하지 않은 살짝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라인을 되게 잡아주는 요즘 선생님들도 아시죠? 유행하는 크롭 기장 크롭 기장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이 금장 단추로 되어 있는 자켓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추가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자켓 같으면서도 재질은 트위드다 보니까 트위드 자켓의 매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되게 미니미한 포켓이 달려있습니다 이 포켓 디자인마저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깔끔한 스타일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 취향 저격일만한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게 단추 자체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잠궈서 입는 것보다는 단추를 풀고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두께 자체도 봄, 가을에 입으면 딱 좋은 두께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도 있어요 그것도 인기 많더라고요 좀 귀여운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다음 옷 다음 옷도 트위드 자켓입니다 약간 제가 이번 봄에는 내가 트위드 자켓을 무조건 사고야 말겠어 라는 생각으로 트위드 자켓을 또 샀고요 이거는 생 화이트라기보다는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 자켓이고요 이런 컬러의 트위드 자켓이 굉장히 흔한데 뭔가 이거다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고 찾고 찾다가 친구를 딱 발견을 해가지고 근데 구매할 때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포켓 위치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착샷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요번 트위드 자켓은 금장 단추도 있었으면 좋겠고 주머니도 또 달려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주머니 달려있는 트위드 자켓을 좋아하거든요 얘가 딱 그 조건을 만족을 했지 요렇게 자세히 보면요 약간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싸 보이는 펄감 이런 거 절대 절대 아니야 그냥 보면 솔직히 펄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은한 펄감이에요 거기에다가 요렇게 라인으로 빳빳한 천으로다가 끝을 딱 잡아줘가지고 이 포인트가 깔끔하면서도 되게 예뻤던 제품이었어요 요것도 약간 크롭 기장에다가 어깨에 뽕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선생님들 단추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잠궈서 입어도 예쁘고 풀어서 입어도 예쁜 옷이고요 디테일이 너무 예뻤던 게 요 라인이 살짝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탁 떨어져요 요렇게 이 부분이 진짜 디테일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께감도 딱 적당합니다 요렇게 아우터 두 개 보여드렸고 이제 상의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짠 짜잔 그로브 스토어에서 구매한 니트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또 그로브 브랜드의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연노랑이랑 연두색이 이렇게 배색되어 있는 귀여운 크롭 니트인데요 그로브는 정말 항상 색감이 너무 예뻐서 어떤 컬러를 사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봄 느낌으로다가 산뜻하게 요런 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추가 없는 오픈카라로 되어 있는 니트여가지고 살짝 브이넥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목이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약간은 넓은 밴딩으로 살짝 잡혀 있어서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 이 그로브 자수도 되게 귀엽죠? 제가 여러분 진짜 크롭 기장의 옷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배에 자신이 있다거나 복근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은 소대도 되게 부드럽고 얇은 니트라서 봄, 가을에 입기에 딱이죠? 제가 조만간 벚꽃이 다 떨어진 거 같긴 한데 벚꽃 보러 갈 거거든요? 그때 요거 입을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얇은 니트여 그래가지고 되게 기본템처럼 입기에 딱 좋은 그런 니트인데 넥라인이 또 포인트지 언발란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가 되면서도 무난하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옷이죠 요런 디테일이 있는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명에서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뭔가 스퀘어넥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 않나요? 여름에도 막 긴팔 입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타기 싫어서 아니면 뭐 장마철이면 추울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여름에 입어도 괜찮을 만큼 이 소재 자체가 되게 얇고 좀 시원한 듯한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팔이 되게 길게 나왔어요 요즘 옷들이 좀 이렇게 나오죠? 날씬해 보이게 슬림하기는 하지만 너무 딱 달라붙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서도 좋았고 이게 기장 자체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빼서 입기에도 괜찮고 하의 안에 넣어서 입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골지라고 해야 될까요? 세로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 자체도 블랙이다 보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아웃렛을 가가지고 폴로 매장에서 또 득템해온 친구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5호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폴로 걸스나 보이즈로 사면 진짜 개이득이거든요? 오히려 옷이 더 예쁜 것도 있고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색깔 어쩔 거니? 폴로의 케이블 가디건인데 꽈배기 니트 뭔지 아시잖아 컬러감을 딱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내 거다 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상의 핑크 아래도 핑크로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약간 핑크 컬러에 꽂혀 있어가지고 매장에 가서 입었을 때 저는 딱 L 사이즈가 좋은데 M 사이즈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가 M을 딱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언니는 저보다 훨씬 말랐고 4사 정도의 상체 사이즈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거 샀을 때 입어봤을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인다 할 정도로 살짝 꼈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걸 저희 언니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근데 또 이번에 코로나로 걸리면서 살이 좀 빠져가지고 입어봤더니 핏이 좀 괜찮더라고요? 저도 입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케이블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폴로 걸즈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이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너무 귀엽죠? 이건 L 사이즈라서 핏되면서도 살짝은 넉넉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좀 편안하게 맞는 느낌이죠 이거는? 컬러감 자체가 진짜 쨍하면서 진한 핑크에다가 코발트 블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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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너무 상큼하고 예쁘죠? 이것도 진짜 보자마자 내 거다 하고 바로 집어왔던 그런 친구인데 나중에 보니까 블루 컬러도 있더라고요 블루에다가 하얀색 줄이었나? 제가 아울렛에서 쇼핑할 때는 없었는데 그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대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선생님들 폴로 보이즈에서 산 옥스퍼드 셔츠입니다 진짜 그냥 기본 화이트 셔츠가 필요해가지고 구매한 셔츠고요 옥스퍼드 셔츠다 보니까 약간은 두께감이 있는 그러면서 탄탄한 느낌의 그런 셔츠입니다 이게 L 사이즈가 딱 예쁘더라고요 너무 핏하게 맞지도 않고 너무 박시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탑으로도 입기에도 예쁘고 걸쳐 입을 때도 예쁠 만한 딱 그런 사이즈 폴로 셔츠는 진짜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기에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셔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이니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오이니가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들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약간 여러분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 그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한 그런 메이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단 메이드 제품은 다른 쇼핑몰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딱 그 쇼핑몰에서만 파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진짜 퀄리티 있게 잘 뽑아내셔가지고 쇼핑몰들에서 그래서 이것도 오이니에서 직접 제작한 셔츠예요 이름은 블라우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셔츠와 블라우스 그 사이에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이야 은은한 광택감이 돌고 촤르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찰랑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찰랑은 하는데 탄탄한 셔츠의 느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매력으로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추럴한 느낌 내기에 너무 예쁜? 색깔도 진짜 약간 연노랑빛 도는 그런 크림 컬러라서 봄에 입기에 너무 예쁘죠? 셔츠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셔츠는 잘 구매를 안 하는데 요즘 따라 또 셔츠 입는 패션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원래 이거 품절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품열이더라고요 재입고 되겠죠? 이거 인기가 많아가지고 배송도 제가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상의 제품 마지막입니다 렉토 맨투맨 요즘에 또 유행하는 멜렌지 그레이 컬러 약간 이렇게 뚝 자른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크롭 기장인 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고요 오버사이즈인데 크롭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렉토 선생님들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리지라고 써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어떡하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센스이자 예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렇게 좀 잘라진 것 같은 느낌의 옷은 약간 빨면 말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핏 자체가 좀 말려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안에 이렇게 테이핑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말려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진짜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내려와서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께감도 두껍지 않고 딱 봄, 가을에 입기에 적당한 두께여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이제 하의 제품을 볼 텐데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하의보다 상의를 좀 더 많이 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진짜 이거 보자마자 어? 내께 왜 저기 있지? 했다니까 에이 세컨즈에서 구매한 치마인데요 색감 미쳤죠? 여러분 너무 귀엽죠? 딱 내가 좋아하는 청보라에다가 흰색을 탄 그런 연보라 컬러란 말이에요 봄에 이거 포인트로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치마고요 탄탄한 코튼 소재로 되어 있어요 핏이 이게 딱 예쁘더라고요 길이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한 기장에다가 그리고 허리 부분은 뭐 밴딩 처리나 이런 게 따로 되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스판기가 있지도 않고요 저는 여러분 바지는 보통 M 사이즈를 입고 치마는 S 사이즈를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S는 좀 너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M으로 입어봤는데 M은 또 나한테 너무 커 그냥 S 사이즈에 맞게 내가 살을 빼자 라는 생각으로 S를 샀습니다 제가 또 살이 빨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입어보니까 그냥 잘 맞더라고요 컬러감이 다한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송 받는데 오래 걸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 봄에 꼭 핑크 바지를 사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서 구매했던 그런 핑크 바지예요 요즘에 진짜 핑크 바지 유행이잖아요 이게 그냥 핑크가 아니라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살짝 보랏빛이 도는 그런 차분한 핑크라서 너무 튀지는 않으면서도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컬러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이웨스트로 되어 있고 와이드 팬츠여여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엄청 탄탄한 느낌이에요 신축성이 그렇게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게 바지를 길게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트렌디하게 긴 기장감으로 나왔는데 저한테는 너무 길기는 길더라 아니 자꾸 내 발에 밟혀요 살짝만 자르려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자르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이런 저런 룩에 입었을 때 컬러 자체로 정말 포인트가 딱 돼주는 핏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라이크 유 쇼핑몰에서 구매한 슬랙스인데요 라이크 유에서 자체 제작하는 바지들이 되게 맛집이에요 특히 또 좀 슬랙스 맛집? 근데 이 보던 슬림 부츠커 슬랙스 이게 되게 인기템이에요 제가 딱 봄에 입을 무난한 그런 검정 슬랙스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츠컷도 너무 과하지 않고 다리 길어 보이는 정도의 살짝 그런 부츠컷이라서 너무 예뻤고 블랙 컬러라서 더더욱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나는 이것도 소재가 너무 좋았잖아 너무 탄탄하지도 않고 너무 또 다리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소재도 아니고 진짜 적당하게 탄탄한 느낌의 소재라서 라이크 유가 특히 그 숏 버전이 따로 나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숏다리로서 근데 이게 심지어 더 긴 버전도 있어서 총 세 가지 버전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센스지 봄 가을에 입기에 적당한 두께라서 굉장히 또 만족스러웠던 바지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 가방 두 가지 와 너무 예뻐 언니가 이 가방 어떠냐 하고 딱 보여줬는데 며칠 동안 그 가방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구매를 해버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실버 컬러의 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숄더백인데 이 곡선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방이고요 이게 길이가 많이 줄여지지는 않아서 토트백으로 들기보다는 딱 숄더백으로 매기에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끈에 이렇게 패드라고 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있을 뿐인데 맸을 때 조금 안정감이 더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호일 느낌의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이거 은갈치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은갈치야 이게 살짝 이렇게 벗겨진 그런 내추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갈치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석이 되게 잘 붙어가지고 편하고 안에 작은 포켓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크기 자체가 많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폭 자체가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는 가방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포인트로 딱 매주면 너무 예쁘겠죠 이거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에 매기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되게 인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괜히 뭔가 뿌듯한 거 있잖아 핑크의 미친자 핑크 입덕 부정기에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진짜 작년부터 핑크 가방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눈에 아른아른거리다가 결국에 구매를 했던 가방이에요 리뉴얼이 되면서 색감이 좀 더 연한 핑크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파스텔 느낌이 너무 예뻐 뽀얀 그 딸기 우유 같은 느낌? 연보랏빛도 살짝 도는 그런 쿨핑크예요 진짜 마지셔우드 브랜드가 가방 컬러를 진짜 다양하게 뽑잖아요 이런 면이 난 너무 좋더라 가죽 자체가 주름진 느낌의 그런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으로는 이렇게 숄더백 모기를 탁 들면 토트백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직사각형 쉐이백 가방입니다 이거는 이거 사실 크로스백도 되는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 색감에 미쳐가지고 산 거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안에는 아쉽게 주머니는 없고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이즈 자체가 미니미니 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와 되게 잘 맞지만 저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부상 제 보부상 이미지와는 조금 맞지는 않는 그런 가방이다 그래도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게 미니백 치고 은근히 뭔가 복착복착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패션하울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울이 밀려버려서 너무 슬프고요 댓글 읽기 해볼까요? 기어민 님이 정말 진심으로 제품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신나서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또 추천템 영상에 굉장히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또 신나 보였나 봐요 근데 오늘 하울이라 더 신난 거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 저의 첫 패션하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앞으로도 원하시는지 댓글에다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 안녕